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편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본편은 제 게임 채널에 업로드가 돼 있고요 DLC는 추가 스토리 Shadow of Rose 요걸 할 예정입니다 그 본편의 주인공이었던 에다안의 딸 이야기라고 하네요 사회 잘 해드리겠습니다 표준 난이도입니다 표준으로 가볼께요 잠시만요 잠시만요 오늘은 네 얘기하러 왔어 내 얘기? 난 그냥 네가 걱정이야 그 학교는 좀 어때요 하고 싶었던 얘기야 그거야? 나쁜 애들이 아직도 널 괴롭히니? 걔네들이 아직도 괴물 지급하냐고? 아직 그게 아니라 나 좀 봐 넌 괴물이 아니야 맞아 그건 케이도 알잖아 그래서 학교에서도 다른 사람들을 가까이 하지 않는 거고 자칫 내 정체가 사람들한테 들기 윙조님 감사합니다 페랭이님 고맙습니다 얘기할 친구가 아무도 없는 거야? 무슨 얘기를 누구한테 하라는 거야? 걔가 얼마나 인간 같지 않은지 말해주면 되는 거야? 끔찍한 괴물 같은 거라고? 근데 걱정 마 내 친구들은 죽이지 않아 라고 해 만약에 네 힘을 없앨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어떻게 할래? 그런 방법이 있다면 당장이라도 할 거야 알겠다 그럼 너한테 보여줘야 할 게 있어 미란다와 변종사상균에 대한 건 이미 알고 있겠지 그 여자는 연구에 너무 지착한 나머지 인체 실험에까지 손을 대고 말았지 나한테 한 거 말았지? 그래 우리가 최근에 그 여자 연구 중에 일부를 발견한 건 아닌지 발견한 건 아직 모르겠지 그 여자는 정화수정이라는 걸 발견했는데 그게 숙주로부터 변종사상균을 제거할 수 있는 최윤정님 감사합니다 하나라도 손에 넣거나 힘을 약하게 만들거나 완전히 제거할 수 있을 거야 농담이지? 나만 그 여자 노트가 미완성인 상태야 그 여자 연구의 나머지 부분을 찾을 수 있는 장소로 짐작 가는 데가 있어 그럼 가자 찾아내는 찾아내야지 저기 뭐? 저건 균균의 파편이야 죽어간 것들의 기억을 흡수해서 저장하지 미란다는 물론이고 그 여자가 아는 것까지 전부다 의식 속으로 들어가면 정화수정에 대한 소속 깊기를 풀 수 있을 거야 의식 속으로 들어간다는 게 무슨 뜻이야? 그러니까 너라면 균균과 깊이 연결되어 있는 너라면 그 안에서 정보를 찾아낼 수 있을 거야 그건 말도 안 돼 무슨 이상한 소리 네 말이 맞는데 로제 그렇게 위험한 것도 아니야 그냥 다른 사람의 기억 사이를 걷는 것뿐이라고 생각하자 이 방법이 정말 통할 거라고 생각해? 시도해볼 가치는 있지 잃을 게 뭐가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하면 되는데? 그게 말이다 나도 잘 모르지만 균균의 손을 대봐 어떻게 되는지 보자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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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지? 뭐지? 알았어 알았어 로제 진짜 이상해 네 이게 이상해? 지금 뭐가 보이는 것 같더라 초록기 쳐 가까이 오지 마 휘물아 이랑 친구 있으면 어쩔 뻔했어 그게 확실히 정상이 아니야 손에서 막 이상한 게 나왔다니까 shut up freak go away freak just disgusting please just stop 소리 어때 작아요? 지금 들으시는 거? 아까 SL님이 조금만 더 켜도 좋을 것 같다고 하셨는데 저는 제가 듣기에는 지금 적당하거든요 듣는 분들은 어떠세요? 아 그대로인 거지? K K K? 어디 간 거야? K 듣다 보니 딱 좋습니다 아까는 뭔가 안 나오고 뭐 BGM이나 이런 게 안 나오고 그냥 효과음 환경음만 나오고 있어서 좀 작게 들렸을 수도 있어요 정화수정찾기 어 3인칭이네요 아 패드로 하고 싶다 조사 조사 유란다 연구에 의하면 균균은 자신의 영향권 내에 있는 사람들을 자신의 방대한 의식 속으로 흡수하는 것으로 그 사람의 기억을 보존하고 있다고 한다 사상균에 관한 과거의 사례를 근거로 변종사상균에 감염된 사람들이 모종이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도 알고 있다 이로부터 출원하면 변종사상균의 강한 친화성을 가진 피실험체도 균균 안에 있는 죽은 것들의 기억과 연결된 네트워크를 사용할 수 있으리라 추측된다 16년 전에 회수해 연구실에 보관 중인 균균 샘플을 사용하면 이 이론을 증명할 수 있을 것이다 사상균과의 연결이 확실하고 이에 적합한 피실험체가 필요하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문제가 하나 있다 조직의 방침상 변종사상균 감염자에게 직접적으로 접촉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다 분명 윤리적인 이유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이유로 인해 이론 검증은 불가능했다 인간의식의 보전과 지표화로 얼마나 많은 인류가 혜택을 받을지를 생각하면 괴롭다 위대한 의식을 보전하거나 되찾을 수 있는 가능성이라니 형식적인 절차를 생략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도 모른다 잠깐...뭐야? 헐? 뭐지? 화면 많이 어둡나요? 괜찮나요? 그런데, 뭐야, 얘.. 후레쉬 들고 있어? 헣 후레쉬를 들고 있는 거야 몸이 tur- 아! 후레쉬 안들고 되는데 몸 앞이 빛나죠? 허허허허 engineering 헣 얘 왜 몸 앞이 빛나는 거죠? 후레쉬 안 들고 있는데 어, 피 어디서 하는 줄 못찾다 겨우 들어왔다고요? 어디를 돌아다니신 거요? 제 채널이 어 저거 뭐야 흐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아거 저쪽은 뭐지? 어 이거 나 패드 다 해야될 것 같은데 여러분 흠 뭐야 이게 조사야? 안끼 안끼 뭐야 안끼 뭐지? 흐흫 아 오 Q가 바로 뒤돌기였어 오 좋았어 Q Q 아 좋았어 멀미 유발 안끼는 보통 컨트롤 아닌가? 여기는 안끼가 안되는건가 지금? 어디로 가야돼? 어 로즈 내 이름이잖아 작품을 만들려면 토끼 사체들을 더 잡아야 한다 부패를 신경 쓸 필요는 없다 토끼들을 약간의 화장으로 단장하면 더 생동감이 있어 보인다 루트를 확인해보라고 확인했잖아 어쩐다고 그냥 장미라고? 감옥 열쇠 으흐흐흐흐흐 감옥 열쇠 으흐흐흐흐흐흐 이게 뭐야 뭐 온다 뭐 온다 큰거 온다 뭐 온다 by장 αλλά 흐어어엉 어엇이 오 막혔어 아까보다 많아졌어 피가 제가 왔어요 열렸다 이건 뭐지? 어서오세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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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고마워, 정말 덕분에 나, 나랑 똑같이 생겼잖아 넌 누구야? 난 로즈 여기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야? 가야해 하지만 여긴 너무 위험해 기다려, 기다려! 이게 아까 그 균근에 손을 대가지고 지금 이렇게 된 거 아니야? 그쵸? 같이 가 마우스 여러번 돌리는 거 너무 짜증나는데? 아, 그렇지 내가 여기가 길을 줄 알았어 같이 들어줘 로즈와 로즈가 같이 들면 혼자 드는 거야? 둘이 드는 거야? 어? 어디로 가는 건데? 어디로 가는 건데? 어? 어어? 3 로즈 3 로즈? 헐? 헐? 4 로즈? 5 로즈? 5 로즈? even 레이버가 없다 백만 소니 백만 소니 백만 소니 백만 소니 장미는 여기 백만 로즈를 다 찾아야 돼 이 게임의 목적은 아낌없이 아낌없이 사랑을 주기만 할 때 좀 더 안쪽으로 가 어?? 뭐야, 여기로 갈 수 있네? 이리로 갈까? 이리로 갈까? 막혔다 돌아왔다 웅크리기는 씨였다 웅크리기는 씨였다 레버 보시는 분? 레버 찾습니다 어? 왜 진로지? 어? 어? 8로즈 어? 어? 9로즈 10... 11, 12, 13, 14, 15 뭐야? 백만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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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면이 윤메일 깜짝이야 윤메일 깜짝이야 오 레벌 찾았어 레벌을 찾아서 이리로 나갈 수 있나? 열렸다 왜왜왜왜왜 왜왜왜왜 왜왜왜 으악! 아! 오! 으악! 으악! 오! 각성! 보통 이렇게 각성하지 않아요? 싫어! 하면서! 으악! 으악! 싫어! 으악! 아이 말라니까 으흐흐 으흐흑 으흐흑 으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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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히면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드리고자 문 열어 이... 어디에 나가! 아 아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아 이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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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뭐야 이쪽 이쪽 아 이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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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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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토는 집에 가서 해라 과음 하셨구나 어제 엄마 과음 들어 하셨어 오 오 아랍 his 아니구나 흐 흐 흐 어이 헐 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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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몰라 뭐야 무서워 으아 누가 나 나 나쁜놈이야 이런 사람이 어딨어 떠나 당장 내 몸에서 떼어내기 전에 못 가. 사상귤을 보면서 떼어내줄 수정이 여기 있다고. 그걸 찾아야만 해. 그리고 그걸 찾을 때까지 안 갈 거야. 너무 위험해. 니가 뭔데? 내 수호천사라도 돼? 구레. 구레. 이름은 있고? 천사면 뭐. 가브리엘? 마이클? 마이클. 좋아. 마이클. 이제 어떡하지? 여긴 위험해. 가자. 마이클 목소리를 좀 바꿔보고 싶은데. 여러분. 웬즈데이 보셨어요? 갑자기 생각났어 그 저기 넷플릭스 어 여길라도 들어갈 수 있어 오 여기도 길이 있었어 웬즈데이 강추 여긴 어 여기도 열리네 어디로 가는 거지? 되게 엄청난 거 얻은 것처럼 둥 하엽서라 그 웬즈데이 그게 그 아담스 패밀리 거기에 그 딸 웬즈데이 그 얘기거든요 진짜 재밌어 고딕스러운 해리포터라고 생각하셔도 돼 어 팀버튼 감독의 작품 진짜 재밌어요 나 막 자기 전에 틀어놓으면 두세 편씩 연달아서 보게 돼 졸려서 어쩔 수 없이 자는데 졸리지만 않으면 끝까지 볼 것 같아요 그냥 한방에 어 시즌다 아 딸 거 16로즈쯤 되나? 한 마리 잡은 것 같군요 오 쟤 개잖아 그 상인 본편에 나왔던 상인 힘을 띄는 데 썼어야죠 그랬다면 추격장이 훨씬 더 스릴이 있었을 텐데 말입니다 이건 또라니까 이 작은 토끼들은 용기가 부족했나보군요 헐 유감이군 약간의 근성을 보여주고 탈출했다면 지금쯤 정화주정을 손에 넣었을 텐데 말이죠 수정이다 이건 누구신지 이거 참 쫓아다닐 새로운 토끼가 나타났군요 이 토끼는 얼마나 빠른지 볼까요? 이렇게 으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어떻게요 ㄹ allowed One 2 으어어어어어어어 워어, 워 Dabei Weiweiweiweiwei огодん 왜에엋 Nothing to give away ática 아! 쉿! 아! 어떡하지! 어떡하지! 마이클! 마이클! 위험해 필요해 무기가 총 진심이야? 어디서 총을 구하라고? 글자를 만져 이렇게? 이렇게? 헐 조준하고 쏴 땅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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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 좋지 못한 곳 에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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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냐! 지금 환상이지 않나? 그 뭐 뭐 그거 만지고 나서 이렇게 됐잖아 모르겠어 지금 어떤 사람들인지 근데 에잇! 에잇! 다음 작은 도끼는 또 어디에 있을까? 정화 수정을 입수하기 아! 에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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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읏! 다 사라졌어 음... 아 일단 아까 그 위로 가보자 아 손목아퍼 마우스 돌리... 아아 막혔구나 역시 그냥 거기로 가는 수 밖에 어? 어허허허허 어어어 이상하다 우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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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어 여기 들어가면 어떻게 되는지 보여드리려고 다시 와봤습니다 제가 길을 헤맨게 아니라 아시겠습니까? 난 여기를 원래 가려고 했는데 슉슉슉슉슉슉슉슉슉 슉슉슉슉슉슉슉슉슉 아아... 열쇠를 먹으면 저 총을 얻을 수 있다 슉슉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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이거를 끊을 수 있는 또 도구가 필요하다 슉슉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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가빈는 오리를 마쳐도 한방에 안주구 어떻게 됐느냐 보드커타아 보드커타아 으어어억 슉슉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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슉 슉슉슉슉슉슉슉슉슉 암만 와바 others 다 피해줄테니까 뭐 뭐 왜? 뭐? 도움이 될꺼야? 정말 도와주고 싶다면 저 녀석 상대하는 것 좀 도와줘 난 못해 그럼 다 나 혼자서 해야 돼? 미치겠네 아까 그게 여기였죠 폴트카드 갔다 뭐야 저걸 어떻게 해? 가면 못해 핵을 부숴 핵? 저 기분 나쁜 덩어리 말이야? 저걸 부수려면 어떻게 해야 돼? 힘을 사용해 내 힘? 어서오세요 내가 그를 없애려고 여기 온 거거든 유일한 방법 그래 알겠어 그런데 어떻게 뭘 어떻게 하면 되는데 힘 증폭시킬 거 필요해 그게 뭔데 계속 가 문 너머로 힘을 증폭시킬 머시기를 찾으래요 흐으으... 로즈으으응 잠겨있다 하얘... 아오 이거 마우스 몇번을 움직여야 돼 어... 18로즈 한 20로즈쯤 되나? 23로즈쯤 되나? 모르겠다 화학 용해! 아래의 것들을 사용해 조합할 수 있어 조합할 수 있는 아이템이 더 있을 거야 살아남을 수 있다면 무슨 짓이든 해야 돼 어딨어? 소지품 가방을 열어 아, 있구나 뭐야, 왜 안 돼? 된 거야? 안 됐잖아 있는데? 조합할 아이템을 선택합니다 아아! 흐흐흐흐 흐흐흐흐 안 되잖아! 어잉? 아아... 권총... 하아... 하하하하... 권총 탄약을 눌러야 되는데 구급품을 눌러놓고 안 된다고 구급량 눌러놓고 안 된다고 지랄 지랄을 했네요 아유 못 잡았니깐 나 뭔 소리야 하윤아기 하윤아기 야아 아아 아 왜이렇게 느려 터졌냐 이거 흐흐흐흐흐 미쳐버리겠네 아우 아우 구급약 없어 어 그래도 자연회복이 있나보다 어 되게 느려 터졌어 아이고 으이 어 일로와 으이 도망가는주로 알았네 정말....wide.. 이거 뭐야 징그러운 덩어리가 붙어 있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주 간단하죠?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어디까지 올라가? 그러게 총알이 없네요 무조건 튀어야 돼 이제 총알 좀 주세요 아 총알 좀 주세요 이거야 연종 블라스크 그러니까 이걸로 어떻게 하면 된다고? 집중해 집중하라고? 알겠어 아 뭔가 달라 핵에 사용해 해봐 좋았어 아 되는지 한번 해보자 약초 흠 아 진짜 또 뭐있나? 저장 또 뭐있나? 저장 아 어 아 패드 마려워 여기에 집중시켜 균액을 파괴하기 흠 엇 Africans oud 총알 7방 도망을 얻었다 허엉? 하하하하하하 간단하구만 하하하하 거의 여자 원일인데 나 이거 왜이렇게 웃기냐 어서오세요 하하하하 하하하하 내가 안 없어졌으면 다가가야 돼 다가가야 돼 어? 안 없어졌어 어디지? 가까이 가야 되나? 허엉? 하하하하 하하하하 좋았어 뭐 이씨기 어? 못 나가 야 뭔 소리야?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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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안 들렸어 나 종아리 없어요 아아... 종아... 으아아아... 위험해! 아... 샤리나... 어! 어! 어... 여기 보인다 화약! 해 어디있어 해? 헷 Gothic 여기 왔던데 아니니? 아 저기 뒤에.. 핵있다 헥! 뭐 안주니? 오! 타냐! 조화! 타냐! 타냐가.. 여섯발을 맞아 죽는다고? 글자가 총을 만들어주는 거는 글자가 지가와야지 만드.. 제가 뭐.. 걔를 소환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 대용량탄청! 하하 이제 16발을 넣을 수 있지 하지만 나는 단약이 없지 이제 무려 16발이나 넣을 수 있지만 나에게 가진 단약은 하나도 없지 어이 깜짝쓰 저기 지나가야 되냐? 아아 죄송합니다 왔던덴가? 하하하하 왔던데였군 그랬던 것이었어 어? 아까 여기서 내려왔지 그렇단 말이야 지도를 한번 봐야겠어 대기실 그래 일로 가는 거 맞잖아 여기 있잖아 아 여기 지나가야 되는데 그럼? 아 이 자식아 이리 와봐 컴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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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마야 으아하 샥샥 흐흐흐 흐 슉슉 자 가겠습니다 하하하하하하 잠깐만 여기 길이 있나? 어 일로 내려가면 되겠다 아 좋아좋아좋아 잘 찾았군 너 뭐야? 뭐였어 방금? 뭐가 지나갔는디? 다난이 달린 문 시야 깊은 곳 운 tylko 일단 이거 으으으으으으으으 esc 우지질 칼 놈가면 우지질 칼 손에 나왔어 어서오세요 여기는 사용할 수 없다 아야야야야야야야 아깝게 일로 가라 그랬는데 그르모 그르모 성을 계속해서 수색하기 아아 식당 메인홀 절로 또 가야되네 어서오세요 아 아까 저장했어요 어 여기 또 뭐있다 약초쓰 좀 쉬자 좀 쉬자 좀 쉬자 뭘 했다고요 니가 아 추워요 아 이게 이거구나 느낌표가 오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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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갈 수 있겠다 에어앗 꾸지질칼 저거 뭐야 어, 뭐 있어야 되지? 뭐가 있어야 되지요? 뭐 하나 기억나는 게 없다 내가 누구인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아는 게 아무것도 없다 내 기억은 이 가면 뒤에 숨은 얼굴처럼 무너져버렸다 남아있는 것이라고는 누군가 괴로워하는 모습을 보고자 하는 이 갈망 그들 눈에 담긴 절망과 비명소리 다음 사냥감은 누구인가 나에게는 내 명령에 따라 움직이는 녀석이 있다 많은 얼굴을 가졌지만 그 머리뼈 안에 뇌가 들어있지 않은 녀석이 내가 데리고 있는 최고의 사냥개가 그 토끼들을 끝까지 쫓을 것이다 음... 약간 그 뚱떼인가? 뭐 또 볼 게 있나? 수색증 응접실... 또 봐야되나? 아... 수색 수색이 끝나지 않은 게 지금 빨간색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디를 가라고 흫흫 어? 오오오오? 오오오? 아... 가면을... 사도들은 그들의 가면을 기다리고 있다 동... 은... 금... 아... así... 가면을... 아아... 2개를 더 찾아야된다 소리구나 오지저히 칼 좀 쉬자 뭘 쉬어 뭔가 잘못됐어? 전부 다 이럴 줄 몰랐다고 왜 안 돌아가? 안가 내가 여기 온 이유는 변하지 않아 난 수정이 필요하다고 고마워 고마워 갑자기 고마워 안 돌아가 고마워 액체 같은 건 뭐냐고요? 액체 같은 거예요 그냥 위험한 액체 같은 거예요 피 같은 저기서 막 이상한 괴물이 막 솟아올라 응접실을 한번 가봐야 되나? 아 막혔구만 돌아가야 되네 여기는 없죠? 응접실이 여기잖아 지금 이거 하나 아 이게 조사가 안 끝나가지고 지금 여기가 빨간색으로 뜬 거야? 그런 거야? 어쩐지 이게 아유 진짜 그럼 어디로 가 이제? 식당으로 다시 가야돼? 식당 정원 저쪽으로? 이층 이층도 아직 어어 여기도 뭐 있다 네 조심히 들어가세요 고생하셨습니다 뭐야? 뭐 안 떨어져? 손으로 그린 지도 손으로 그린 지도 1층으로 해서 2층 1층으로 해서 2층으로 올라가서 워식이 있다 깜짝스 놀랐스 짠아 진짜 안 죽는데 머리를 맞췄는데 이렇게 안 죽는다고? 어? 머리를 맞췄는데? 아니 문은 지나가면서 커튼은 지날 수 없다니 무적 커튼이라니 여기서 어? 뭐야 거미그림 뭔가 맞춰야 되나본데 호식자들이 나란히 각자의 먹이를 내려다보고 있다 늑대 늑대 양 이 개구리 이 개구리 왔잖아 됐잖아 찾아야되나? 찾아야되나? 그림 하나를 찾아와야되나? 아 얘가 혹시 그러면 잠깐만 아냐아냐아냐 나비가 기다려봐 야 야구리 비켜봐 야구리 비켜봐 이렇게인가? 응? 반응이 없다 반응이 없다 흐흐 호식자들이 나란히 지켜보고 있다 그랬거든? 나란히 각자의 먹이를 내려다보고 있다 내려다보고 있다 호식자들이 나란히 각자의 먹이를 내려다보고 있다 얜 지금 고정이잖아 흠 설마 여기가 개구리인가? 그럼 어? 흠 흠 흠 흠 흠 흠 흠 흠 아닌가? 흠 흠 흠 흠 안 technically 흠 어허어어 흠 나비는 얘한테도 먹힐수도 있고 얘한테도 먹힐수도 있잖아 근데 일단은 반응이 없네 하나를 더 찾아와야 되나? 음... 음... 얘랑 얘랑 바꿔야 된다고? 그러면? 아냐 파리새끼를 하나 찾아야겠어 파리새끼가 언제 어디 있을 것만 같아 서고 서고를 한번 가볼까? 서고 어? 저기 뭐있다 꼬치질깔 양은 맞지 양은 딱 그거잖아 늑대 맞잖아요 어차피 늑대는 못 움직이니까 양은 늑대가 맞지 뭐지? 이거 왔던데 같은데? 근데 왜 저기에 깔려있었지? 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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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뭔가... 으어우이 빼는 아유 진짜 안 죽는다 여기 권총 맞아? 이거 완전 비빗한 총이야 따꼼따꼼이야 그냥 뭐 여기 아무것도 없는데? 어? 아니네? 아아 그냥 쟤네 죽여야되는 거였던 거였던 거였어? 단지 그것뿐이었어? 단지 그것뿐인건 그대가 바라는 거것은 그럼 여기 내려가면 뭐가 나오지? 상암문장 열쇠 그래 여기 정원이잖아 위층에 숨겨진 방을 찾아야되는데? 그쵸? 그쵸? 숨겨진 방을 찾아야되 아까 여기 숨겨진 방이 있단 말이야 아 섬님 조고 싶었다구요? 흐흐흐흐흐흫 흐흐흐흫 흐흐흫 흐흫 흐흫 안되네 여기 어디 비밀의 방이 있다 그랬는데? 흐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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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요걸 여기를 깨야될거 같은데 왠지 흐흫 흐흫 여기를? 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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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밀의 방이 어떻게 가냐고 흠 흫 비밀의 방을 어떻게 가냐고 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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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갤러리... 아... 이 갤러리가 뭐가 있을 것 같은데... 에? 양이 맞고... 하... 답답하다... 답답혀... 옥상... 옥상에 가야되나? 그럼 저기에... 또 아틀리에 저기로 가야되나? 아... 여기 아까 힘을 얻기 전에 왔었던데라 힘을 얻고 다시 와야되는 상황이었던건가? 근데 이건 지금 헤맨다기보다 지금... 뭔가 단서를 못찾아서 그렇지... 뭐가 없는데... 여기서 또 나가는 길이 있나? 어... 일단 저장 단서가 이미 나왔다구요? 어디에? 어? 뭐야 이거... 아뇨? 말하지 마세요... 지금 이... 요거... 요거잖아 요거... 2층에서... 이렇게... 이거잖아... 근데 지금 여기를 못 들어간다니까? 저길 못 들어간다구요 근데... 아까 막혀있었잖아... 아까 막혀있었잖아... 나도 아까 저거 보고 간거였는데? 저거 보고 갔는데 막혀있어서 못 들어간건데? 아... 이거 아무것도 없네... 이게 된다고? 다시 가봐? 어디야? 문... 문 어디야? 문... 아이쿠라... 흐흫... 그러니까 이게 되네... 여기잖아... 여기... 여기... 여기가 안 된다고 이게... 여기가 지금... 아... 이런 젠장 이런 젠장 아 이런 젠장 아 이런 젠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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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니까 해계만 되는거 아는데 아까 볼땐 내가 못찾았다고 없었다고 해계만 되는건 알아요 그래서 이제 아는척하지마 그니까 고기가 해처럼 딱 생겼었잖아 생긴게 생겨먹은게 뭐야 가지마 아직 약해 나도 알아 약한거 난로 뒤쪽 전작처럼 도자기같은거 깨면 아이템 줄까요? 라고 알면서 모르는 척 묻지마 전작처럼 도자기 깨면 아이템 주니까 깨봐요 지금 그런거 아니야? 허허헣 허허허 아싸 플라스크 또 있다 으으으으으 힘이 더 강해졌다 아니 아까 분명히 이거 섭림 버전으로도 보고싶었는데 라고 말했다는거는 이미 봤다는거잖아 이미 봤다는거잖아 오오 이렇게 멈춰서 아 이거 섭림 버전으로 보고싶었는데 라고 했다는건 이미 다른데서 보고왔다 그래놓고 모르는척 섭림 섭림 이것도 전작처럼 도자기같은거 깨면 아이템줄까요? 야씨 도자기 깨봐 아이템 나오니까 좀 깨면서 다녀봐 라는 뜻이다 야아 야 그런식으로 얼렁뚱땅 나의 그렇게 어? 쉽게 보지 말라고 쏴버릴란게 내가 후후후후후후후 쏠 수 있어 â 이것도 또 어딨는데? 화이트 세이지 아예 있구나 썼니? 안 썼니? 왜 안 써지니? 아.. 왜 이렇게 불편하게 해놨지? 아.. 간다 흐흐흐 지나가! 흐흫 흐흫 그냥 지나가게 청아를 예껴요 청아.. 청아를 예껴야해 야 군대 나 열쇠를 열쇠를 입수를 안 했는데? 왜 다시 여기로 나온거야? 열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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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 누님 그 키 큰 누님 팔척 그 누님 살았던 거긴가요? 여기가 여기를 또 안 잡을 수가 없잖아 어? 여기 좀 보세요 왜 왜 힘이 안 먹혀 야 왜 야 이것도 제한이 있어? 이것도 제한이 있나봐 아 좀 쉬자 왜 들어와 왜왜 문 닫어 문 닫어 야 잠깐만 아 진짜 짜잉나네 다 죽였냐? 아 드디어 찾았다 아 아까 그 약초같은거 그걸 먹어야 깜짝이야 노크도 안하고 들어오네 이 새끼들 싸가지고 먹는 이 새끼들 아 진짜 예일은 밥 말아먹은 녀석들 진짜 가자 이제 아 가자아 여기가 이렇게 여기로 연결된다고 또? 가 아닌가? 가 아닌가? 여기 거기 아니야? 아니구나 아무 고토 아니었다 자아 자아 여기서 이대로 나가면 돼 나가고 돌아서 나가고 나가고 돌아서 나가서 내려가고 내려가고 우 흠 여...이소 쭉 직진해송 존 조 비가 예의차림은 더 무섭다고요? 뭐 그래 조심해 뭘 조심해 또 근데 저 미치강이 거인들이랑 무선 쬐변들한테 쫓기면서는 힘들다고 도망쳐 다 상대할 수도 없으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이건 눈.. 눈깔이 3개 있는 그걸 갖고 와야 되겠죠 자 우리는 여기로 간다 어디갔어 어? 아 가면 주는 줄 알았네 뭐가 맞네 이게 핵이 자 핵은 핵은 무제한으로 쓸 수 있는데 그 멈추게 하는 개는 제한이 있네 3회 제한이 아까 눈깔이 어디갔어 눈깔이 여기 저기는 여기서 여기로 가면은 여기다 들어갑니다 아하 깜짝이야 깜짝이야 여기까지 온다니 꽤 약속받은 토끼군요 하지만 다음 가면을 그 더러운 손에 넣기는 되지 않을 겁니다 설마 그 마지막 가면이 아까 그 똥땡이 뭐야 아까 왜 똥땡이 가면이 마지막 가면인건가 그러면 잠시만 잠시만 엄마 헐 헐 헐 헐 헐 헐 헐 너무 위급할때만 써야겠네 진짜 아까 신나서 막 썼는데 아유 진짜 우와 아 썼구나 뭐야 이러면 스기는 다 쓰고 저거까지 쓰고 헐 헐 헐 퍼즐인가 지금 막 가라앉았지만 그 전에 화살이 나를 뚫었다 더 한참 전에는 매달렸었는데 매달려 졌었는데 모든 것을 느낄 수 있었다 그중에서도 에이 뭐야 가장 괴로웠던건 처음도 마지막도 아닌 날카로운 칼날이 나를 찔렀을 때였다 이거잖아 응 아 지금 막 가라앉았지만 그 전에 화살이 뚫었다 매달렸었는데 칼날 가라앉았다 화살 가라앉았다 어딨어 아 처음에는 가라앉았다 그리고 화살이 달렸다 칼이다 아니야 이런 젠장 가라앉았지만 아 그 전에 화살이 와 이런 더 한참 전에 매달 와 그니까 매 매가 먼저야 매 매 매화가야 매화가 아 처음도 마지막도 아닌 매 아이씨 진짜 매 화 가 매 매 매화 칼 가 매화 칼 가 매화 칼 가 해볼게요 매 매화 칼 가 아니면 매 칼 화가야 매 어 뭐야 어디갔어 어? 이게 처음이 아니라고? 어? 저기 왜 누르기가 안 뜨지? 어잉? 어잉? 누르기가 안 떠 눌러져 있는 거야? 그럼 화 아 칼 아 아 아 우와 왜 다시 화 가 칼 아 뭐야 이게 아니잖아 칼 가 가 아니다 그러면 매칼 매에에에에에? 칼 화아 가 됐나? 안됐다고? 이 무슨 이 뭐죠?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음 메칼 화가 메칼 화가 메칼 화가 메 칼 오 화화화화 화 음 어? 뭐야 아닌가봐 시간제한 있는건 아니죠 이거 왜 칼 화 아 아 시간제한 있나? 아 짱이나네 흐흐흐 메칼 할때까지는 안 튀어나왔거든요 아 아 아 아 아 짜증나 밀어야 되나? 왜 칼까진 안 튀어나왔어? 화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이상하네 그러면 메칼 화가 아닌가? 어? 에 뭐죠? 아 허허허허허허허 흑허허허허허허 흑허허헉 ه 뭐죠? 뭐죠? 뭐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순서를바꼬 봤더니 되긴 됐습니다 뭐허허ową 뭐죠? 흐허헉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 야 아까 뛰어내렸잖아 아까처럼 해봐 점프! 그렇지! 흐흐흐흐 이게 편해 왜 화가 마지막인거야? 어서오세요 은 가면은 가장 구석에 있는 작은 방에 있대 으흐흐흐흐흐흐흐흐 우 보아 허흐흐흐흐흐흐흐흐흫 헉근데 쟤가 나를 못봤어 와 일로 오면 안 돼 그러면 걸렸니? 왜 이렇게 많아? 애들 일단 웃대 비켜 됐어 됐어 따돌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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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가 이제가 아니 넌 또 왜있어 여기서 비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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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키라구잇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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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는데 됐는데 으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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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앉으라고! 야! 와 진짜 이런식으로 아잇 응가면 찾았지롱 손을 떼서는 안될 물건에 그 더러운 손을 떼서 말았군 으윽 깜짝이야 야 왜 앉아서 안가냐고 아우 이거 너무 싫어 이걸 어떻게 지나가냐 인간적으로 죽으라는 소리지 다 spaced 유دا아 화장실좀 갔다올께요 크으 타이밍 지금이니 지금이다 지크님 라이안나님 감사합니다 흠흫흠 고맙습니다 여기서 나가는 데가 어디야 일로 가나 아닌데 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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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대로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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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지금처럼 가면 돼 가면 돼, 가면 돼 쭉쭉쭉쭉쭉쭉, 쭉쭉쭉쭉쭉쭉쭉 저기요 여깁니다 요 자자 슛 간다 아 아, 똥집맞았어 아 똥집맞았어 아.. 승마.. 사슬나네.. 쭈그리고 앉았는데 똥.. 똥집 하는 거면 반칙이지.. 아.. 수류탄이 있었네? 아.. 2번.. 아.. 만들 수가 없어.. 흐흐흫.. 흐흐흫.. 흐흐.. 이거 뭐야? 자병기야? 뭐야? 흐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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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흑.. 흑.. 흐흫.. 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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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허허.. 귀여워.. 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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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걸 깨면 뭘 준다는 거잖아.. 안 주고만! 아.. 당근.. 당근 손들어.. 설마 이거? 안.. 야.. 나 총알 없어.. 당근 손들어.. 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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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서 보고 온 거야? 가면은.. 가면은.. 찾았다 이놈아.. 찾았다 이놈아.. 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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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았는데 아슬슬했어.. 또 못생긴 소속이 나타나는 바람.. 흑.. 싸우지 말고 도망가.. 당연하지.. 흑.. 어떻게 싸우겠어.. 흑.. 받아둬.. 줄거면 한꺼번에 줘라.. 띄엄띄엄 주지 말고.. 좋아.. 동충아초.. 나가야되잖아.. 오!! 오.. 뱀.. 헉.. 찾았어. 여러분 찾았어요. 갤러리 갤러리.. 갤러리에 가.. 자아.. 갤러리에 가.. 자아.. 아 뱀이다 아 뱀이다 몸에 적금 맛도 좋은 뱀이다 아 뱀이다 녹슨 조각 화약과 녹슨 조각을 하면 수류탄 아 탄약 화약, 녹슨 조각, 약초 하면 수류탄 식당에 탄.. 산탄총이 있어? 그래 그건 알아 아까 봤어 객실에 뭘 안찾았나? 별걸 다 한다고요? 뭐 어떤 의미인거요? 별걸 다 한다는게 게임도 한다 이 소리를 하시는건가요? 게임은 옛날부터 했었는데 결국에는 이렇게 해서 한 바퀴를 돈다 한 바퀴를 놀았다 몰아버리겠다 그리고 아까도 여기도 왔었고 여기서 이것저것 챙겼고 절망의 갤러리래 와아 절망의 갤러리래 면짝의 갤러리래 면짝의 갤러리래 면짝의 갤러리래 면짝의 갤러리래 우와아 그치 갤러리 가야되겠다 갤러리 갤러리 어디있어 갤러리 아까 거기로 다시 가야되는 것 같다 미쳐버리겠네 죽어버리겠네 2층에 있어 2층에 아이씨 2층에 저기로 어떻게 가지? 저 메인홀로? 아닌데 여기 여기 아까 거기 맞는 것 같은데 아닌가? 흐흐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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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닌가 아까 거기 맞는 것 같은데 너무 무리하지마 나도 이상 무리야 포기할 거야 포기는 못해 제발 조심해 가능하면 조심하고 있어 뭐야 뭐야 이 얘기할라고 부른거야? 나를? 단지? 그것뿐인가? 구금리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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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로 어떻게 넘어가지 저기 아까 거기 아니야? 이상하네 허허 그래 아까 여기 왔던데고 내려가야 됐었나? 여기로? 저lık 암흘데 나 나 여기에서 탈출한 건데 ㅋㅋㅋㅋ 아 여기로 탈출해어 여기서 비대 이거 뭐옇 좌변기 보고 봤잖아 나 갤러리 어떻게 갔었지? 답답하죠? 그러니까 아까 원래 처음에 했었던 그 건물인 거죠? 그죠? 그냥 여러분들 여기 맵이 좋으니까 한 번 보시라구 맵이? 맵이 예쁘니께 한 번씩들 보시구 왔던데 또 왔구 그리어요 다시 갑시다 아까 거기가 맞는가벼 여기가 아닌가벼 갤러리를 찾으러 가자 글자가 총이라고 할 때 왓선님이 총 말할 때 완전 귀여워 나 얘 귀여웠다구요? 그거 언제꺼야? 어이 쟤 뭐해 워웩 voor ы우우우우우우웱 들어왔쥬? 여기서 올라가지우? 그래 여기야 여기야 여기야! 여기로 들어가지우? 아이고 은효님 잘자요 푹 쉬세요 베베님도 좋은 밤 되시구요 어? 이상한데 아까 베베님이 게임 방송 못 참죠? 했었던거 같은데 잘 참.. 잘 참으시네요 흐흐흐흐흐흐흐흐 게임방송 게임방송 못 참쪄 했던 베베님 잘 참았다 잘 참는다 아이고 잘 참고 잘 잔다 어이구 여기 앉자 흠흠흠흠흠 여기 주 아 갤러리 그러면 너가 일루와 그리고 아 여기다 여기야 아타크 등 드디어 눈깔이 세게 이제 금색 가면을 찾으면 되는 아 맞아 그리고 가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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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씌워줘야지 자꾸 이상한 데 가지 말고 자꾸 이상한 데 가지 말고 나가서 여기서 왼쪽 멍청아 오른쪽 오른쪽 그 다음에 다시 오른쪽 그렇지 여기 내려가는 거야 여기 내려가면 여기 내려가면 여기에 가면이 있지 아 이게 삼안이구나 그럼 얘겠지 은가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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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스 이제 하나 남았스 저장해 저장해 잠깐 식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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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당에 가면 작건을 전해줘요 나 다 뒤졌어 어허허허 나 뒤졌어 이제 어? 내가 왔다! 이씨 탱구리들아 내가 왔다 내가 왔는데 총알을 아껴야 되는데 한번 쏴봐 그렇지! 이거 거동 얜 안 돼 얜 안 돼 얜 안 돼 얜 안 돼 안 돼 아풍 아니 쟤 안 되다니 야 야 야야야야야 거기 있었어? 있었으면 말을 해야지 어허 진짜 세정 으으anız 죄송합니다 어오어헤엊 허허 Hero 흐허š 아아아아아암아위 나만 무서워 자 사만 어디로 OC 3 만 으 막혔어 으에에에에엝 되기봐 죽여 죽여 칩 하.. 크으으 Zoom 허흐 허허坐 허허 허허 어..여기..여기 있는... 다난이인데 사마환 어디갔지 아까 사마환이 있었는데 분명히 있었다구 내가 못찾는규? 일단 들어가봐 잠깐만 아이 무셔라 아 여기! 내가 사실 알고 온거지 아 샘맥님 어서오세요 제 다시 보기는 게임 채널에 올리고 있습니다 그.. 고정 댓글 보시면 게임 채널 주소 있거든요 오! 저기있다 어쩌지? 여기있다 냐잉 어우 너무 먼디? 엇 우아 나 죽어 나 죽어 나 죽어 허허허허 잠깐만 저거 아닌가? 어딨어야 되지? 여기서? 마지막 마스크야? 저기로 어떻게 가지? 밀 수 있나? 안되는데? 지금 얘 이 노란색을 올라탈 수 있단 말이죠? 근데? 일단 지나가 일단 올라가 봐 자 아아 여기서 떨어뜨려야 되는구나 여기서 떨어뜨릴라먼 흑 단약 좋아 화약 좋아 서구 굳이 여길 갈 필요가 있나? 굳이? 구우우우지? 여길 요거를 요거 요거를 어떻게 해야되는데? 어? 저쪽에 저쪽으로 건너가려면? 흐음... 아니면 얘를? 아니야 얘는 총으로 맞추면 안돼요 총은 안통하지 아 쟤가 여기를 건너가야 되는데? 여기를 못 건너가네? 그럼 여기를 돌아가야 된다는 소린데? 돌아갈 데가 없는데? 일로? 총을 한번 쏴봐? 앗 총알이 없다 아아 총알이 없어 안 돼 그러면 안 돼 여기 어디? 아 저기 쟤 아 얘는 무조건 요걸로만 할 수 있는데 잠깐만요 쟤를... 쟤가 여기서 사정거리가 안되네 어떻게 어떻게 하라는거야 여기를?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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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쟤 말고 얘를...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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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그렇지 여기서!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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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뭐야 그래도 여기는 못 지나가네? 저기 하나가 더 남았는데... 쟤네 뭐 줄 서서 어디가니? 저까지 건너 가면은 저까지 건너 가면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잠깐만 야 너네 줄 서서 여기 올라오고 있었니? 야 줄 서서 어디가 쟤네 어디가니? 했는데 여기 올라오고 있었어 미쳤나봐 역시 영 좋지 않은 곳을 맞히니까 반응이 오는구만 아직도 아 싸다구를 싸다구를 날려? 니가 감히? 야 여기서 누워 맞힌다고? 아 쟤는 일로 올 수 있구나 이야 너 이 새끼 너 이지로 할걸 괜히 괜히 노말로 했어 이지로 했어야 되는디 살살 해드리겠습니다 그걸 했어야 되는디 됐어 이제 거기를 통과할 수 있을거야 이렇게 가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면 그러지요 그러지요 여기가 이제 아유 진짜 헐 으 으어 딛져 하나 남았어 하나 남았어 으이 뒤져 안 뒤졌어 흐하하하하하 안뒤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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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일로 해서 일로 나가면 되지롱 아 나 없어 총알도 없고 폭탄도 없고 아싸! 사사! 흐흐흐흐흐흐흐 사사사! 사사사! 사사사사사사사! 아 쟤 죽여야 되는구나 아하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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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닭 됐어 이제 하우 이제가면 얻으면 되는것이야 희샤 가면을 여기서 줍고 어? 제빨 튀는거야 어? 식은 죽 먹기네 식은 죽 먹기 일리가 헐 흠 흠 흠 흠 흠 갇혔어 정신 차리십시오 작은 동끼 이렇게 아쉬워서 손 내밀면 닿을 곳에 수정이라는 상이 있었는데 말이죠 진짜 로즈는 훨씬 더 기운이 넘칠 줄 알았습니다 너무 가차없이 해치워도 창피한 일이니 말입니다 좀 더 느긋하게 즐기는게 어떻겠습니까 당신을 위해 여응을 준비해봤습니다 흠 근육이 많이 있습니다만 대부분은 가짜입니다 진짜를 가려낼 수 있겠습니까 흠 틱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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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헐 어떻게 가려네 침착해 도와줄게 이 문밖에 안 남았어 오오 배를 통보다 아래 배를 통보다 아래 배를 통보다 아래 왼쪽으로 요건가? 배를 통 배를 통보다 아래라며 아 왼쪽으로 택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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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지 근데 이거 뭐 틀렸다고 뭐.. 아 되네 흐흐흐흐 잘했어 오오오 강구 큰핵 부서진 벽 부서진 벽 부서진 벽 큰핵 오오 큰핵 또또또또 뭐야 아 뭐가 여기야 잠깐만 나 dies이 생겼는데 어디여기 어디여기 아 나 죽겄다 아 쟤 뭐야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두 번째 아 유 다임다 요번에는 어떻게 죽는지 보여드리고 싶어서 아 나 아무것도 없는데 어떡하라는 거야 아 일단 이거 먹어 총알부터 일단 먹어 총알 먹으면 하나는 어떻게 되지 않을까 아 건너뛰기 총알 일단 먹어 권총 했잖아 이거였나 됐어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봐봐 봐봐 아 아 아 아유 진짜 진짜 됐어 engage 개담, 개담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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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 잠깐만 서둘러, 뭘 서둘러, 뭘 여기야 그래 거기 뭐 어쩐다고 위쪽 요거? 뭐 요거? 요거? 뭐라고? 아 이거? 아 진짜 해냈구나 하하 내가 없었다면 못해냈을걸 왜 얜 좋아하는데 다 니가 해냈거냐 보니라 이거 할 수 있을냐 어 으흐흐흐흐흐 이지로 할걸 여러분 게임은 이지로 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나 여태까지 맨날 할때마다 왕 이지 이지 뭐 뭐 이런거...로 했었는데 왜 내가 오늘 웃은 바람이 들어가지고 노멀러 했을까잉 어디로가 이리 못나가요? 이리 돌아나가요? 아 못나가요? 이리 돌아나가요? 흐흐흐흐 돌아 나간다 아아아아 아 왼독 오른쪽 왼독은 막혔다 아우 진짜 뒤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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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학 용액 화...화약 탄약 그라리 에라리 에라리 또 없냐? 또 뭐 없어? 시 흐ух 흥 흠 흥 흥 이게 왜 왜 이렇게 절둑절뒥 하냐 beh 메인홀 가면 되는거 아니야? 그쥬? 세롬 왜 정원으로 나오는데 멍청아 거의 다 왔어 그래 드디어 힘을 없앨 수 있길 있어 그래도 오랫동안 힘과 함께였는데 막상 없어진다고 하니 이상한 기분이야 거짓말 야 과연 이게 끝일지 뭐가 더 있을지 뚜둥둥둥 뚜둥둥둥 잘하셨습니다 작은 도끼 이걸 받을 자기가 충분하네요 진짜가 거의 똑같아 보이죠 아니요 안 그렇습니까 역시 가짜였어 그럴 줄 알았지 그런 가지 있는 물건을 이런 야천증에 내놓을 리가 없지 않습니까 비중한 물건을 그리도 쉽게 넘겨줄 거라 생각했습니까 더 짓은 물기가 필요했거든요 진짜 재밌는 건 지금부터입니다 당신의 최후에 걸맞는 최고의 장소가 될 겁니다 이제 공연을 시작합니다 이제 공연을 시작하자 깜짝이야 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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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쫓게 하는거지? 저기가 약점인거 같긴 어? 된다 된다 아 손을 들고 있을게 아 뭐야? 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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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할 수 있을까? 자, 너랑 봐봐! 그녀의 흥미로운 랩들은 좀 더 훌륭한 것 같다. 이것은 치킨이 되어있다. 시간을 감상하라! 난 죽어? 내가 죽을거야! 아 아 아 아 아 이득 이렇게 연타를 음 잠시만 진 그 Seo 안 해버리지 못해! 너는 이것이 소식? 뭐 또 뭐 이거 받아 이거 요 이거 으악 으악 으아악 일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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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야 와와와 어 뭐야 아아 아아 한번 GO! 안된다! 그 쓸모없는 건 실망스럽게 꺼지없어 상관없습니다 눈앞의 죽음을 이해할 수는 없으니까요 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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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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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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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저기있어? 뛰어! 점프! 다시 현실로 가는 건가? 모르겠어요 마이클 글씨는 로즈만 볼 수 있는지는 로즈 말고는 등장인물이 없어가지고 또 누가 볼 수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지금 저... 저 뚱땡이는... 뭐... 얘기 없는 거 보면 못 보는 거 같은데? 내가 지금 어디 있는 거야? 아까보다 더 깊은 층... 층이라고? 깊이 들어갈수록 나가기 힘들어져 더 내려온 거구나 나갈 수 있을 때까지 나... 나갈 수 있을 때 나가야 돼 안 나가 그 수정을 찾기 전까지 못 나가 대문 취급 당하는 것도 지쳤다고 친구를 만들고 싶어 평범하게 살고 싶어 저주 같은 거 없어 그 수정! 그 수정! 그 수정! 그 수정! 그 수정! 그 수정! 내가 평범하게 만들어줄 수 있다면 그걸 찾을 때까지 돌아가지 않을 거야 꼬집불통! 그게 뭐 어때서? 그렇다면 찾자 그럼 가볼까? 여기저기 조사 내가 수정이 어디 있는지 알아 뭐야 이거 뭐야 아 왜 이렇게 자꾸 한 번씩 움찔 움찔 이러지? 이거봐 쭉 가지 왜? 헐 내 친구 같아야 줄래? 여기 다 본편에 나왔던 장소잖아요 그죠? 나중에 시간 나시면 본편도 한 번 더 보세요 뭐야? 렛츠 플레이 이 원숭이들은 내가 분명 본 적이 있는데 어떻게 된 거지? 어 뭐라고 그랬어? 누군가 날 방해하고 있어 괜찮은 거야? 내가? 어? 뭐야? 뭔가 달라진 것 같은데? 헐 어 어 어 오늘은 등교 첫날이다 항상 가보고 싶었어 다음에 크리스를 만나면 꽉 안아줘야겠다 내 또래 아이들이 엄청 많았다 텔레비전 프로그램 안으로 걸어 들어간 것 같은 느낌이었다 자기소개할 땐 무서웠지만 거기 있다는 사실이 너무 신났다 친구를 많이 만들어야지 용기를 내서 몇 명의 아이들에게 말을 걸었는데 아무도 나랑 이야기하려 하지 않았다 로즈 자기 이야기인가? 학교 수업은 엄청 쉬웠다 하지만 선생님들의 모든 질문에 대답하지 않는 게 나을까? 내 뒤에 있는 남자가 나한테 나쁜 말을 했다 당황하면 손에서 하얀 땀이 나온다 오늘은 땀이 엄청 많이 나와버렸다 오늘 더러운 손수건을 들고 다닌다고 선생님께 혼났다 더 이상 아기가 아니라고도 하셨다 학교 남자애들이 나보고 더럽다고 했다 목욕도 매일 하고 옷도 항상 깨끗이 입고 손수건도 매일 깨끗한 걸로 들고 다니는데 말이다 이게 다 손에서 나는 하얀 땀 때문이다 손에서 땀이 날 때마다 바로 닦는다 바로 닦지 못할 때는 그냥 손수건을 꽉 치고 있는다 크리스가 선생님께 내 땀은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주지 않는다고 말해주기까지 했는데 아무것도 변한 게 없다 드디어 누가 나한테 말을 걸었다 같은 말은 루시가 친구가 되고 싶다고 했다 내일 같이 점심 먹기로 했다 너무 행복해 친구인 캐서린하고도 친구가 되었으면 좋겠다 얘 뭐 능력에 관련된 그런 거겠죠 손들어 당근 손들어 아기상에 있어야돼 어? 어? 하지만 꺼낼 수 없다 너는 시간이야 너는 시간이야 잡다 한 건 필요 없잖아 내 소주 품을 헐? 안그래도 없는 살림 흐흐흐흐흐흐흐 다 가져가 버렸다 어디에에서 오오오오오오 가져와야되지요오오 오호 네 병군님 들어가세요 좋은 밤 되십쇼 가끔씩 움찔움찔하고 막 원숭이씨가 배가 아프대 니가 도와주면 수정을 줄지도 몰라 아 여기도 문이 있었구나 오 난 이런 크림들 너무 싫어 아 꽉 찬 로커 책장 위에 액자 물건으로 가득한 책상 로커 책장 위에 액자 가득한 책상 이거 왜 잠겼어 로커 이 공이 꽉 찬 로커 공이 그리고 액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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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딨어 네 어머님 들어갔어 어머 어머니 어머니 건강하세요 어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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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사 액자가 이거구나 사사 공이 공이 사사 공이 사사 공이 사사 공이 사사 어 공이 사사 공이 사사 공이 사사 요거 여기 같은데 으으... 뭐... 물건 가득한 책상이 ...여기 아니야? 물건으로 가득한 책상 물건으로 가득한 책상이 ... 요거잖아 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 써있나? 아아 여기 써있구나 66이야 99야? 66인걸로 일단 ㅋㅋ 024466 ㅋ ㅋ ㅋ ㅋ ㅋ ㅋ ㅋ ㅋ uma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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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ㄴ가 이 상황들을? 뭐야 음해 요거 느낌 좋다 음해 음 흠흠흠 친구 패를 갈라지니 수정은 얻지 못할거야 추.. 아까 뭐 도와주면 수정이 있는데 알려준다더니 헐? 이번엔 또 뭐야? 뭔가 4개가 있어야 되나본데? 아... 루시 루시 여기냐 루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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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기담에 캠프파이어를 시작하면 수정을 받을 수 있을지동 또 다른거 어딨어 다른 인형 어디 있을까나 으흠 거기 가야되나? 그 성모상 거기 지미의 방 성모상 성모상을 일단 가보자 아 참 열심히 더 그렸네 흠 흠 흠 흠 흠 자크닥 흠 흠 흠 흠 흠 흠 흠 오오 여기다 이쓸 흠 흠 흠 흠 흠 흠 어? 아니네? 다 있는게 아니었네? 왜 여기도 놓는 데야? 흠 흠 워어 더메 아무도 저랑은 친구 아니에요 이 루저 흘롤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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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다야? 여기는? 으깝짝이야! 지나가겠습니더옹 지나가겠습니더옹 흐흐흐흐흐흐 으잇! 흐흐흐흐 흐흐 흐흐흐 흐흐 캐서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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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흫 라벨을 읽을 수 없어 어? 라벨을 다 읽을 수가 없네? 그럼 어떡해? 일단 그냥 나와봐?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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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왠지... 여기가 맞는 것 같은데? 어, 손 모양이 그죠? 손이 딱 이게 맞는... 음... 음... 거 같지 않아? 요? 오호? 흐흐흐 나머지 인형은 어디 있는거야? 아, 캐서린 와... 말도 안 돼 아, 루시랑 캐서린을 먼저 여기다 놔야 되는구나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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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다가 처음부터 다 놓는 게 아니라 일단 여기다 놓고 루시 이렇게... 이렇게... 와... 와... 아... 아... 버그유가 나왔는데... 버그유가 나왔는데... 곰팡이 냄새를 씻어내주자... 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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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너무... 그런 것이었구만... 지미의 방을 가보오자... 그럼 저 인형들을 일단 들고 다녀야 되나? 혹시 모르니까? 인형들을 일단 들고 다닙시다 아까 지미의 방이 어디였더라... 여기다 흠흠... 흠... 무서워... 다닙 participants 그러니까 생렬 이런 마음으로 빠졌13 흠 야, 흠 음연 흠 정 Aw 아 아 뭐 어쩌자는 거야 아 썩을 것 지미 방 뭐 있다 위야 어 이거 링인데 링 으 깜짝이야 가어드 이거 너무 무서워 너무 무섭대 그래도 그런 그지같은 괴물 안나와 깜짝이야 아줌마 진짜 그지같은 괴물 안나와서 좋다 그리고 한번 저기를 다시 가보자고 보기 보기 요기를 한번 더 보자고 라벨을 읽을 수 없다 라벨을 읽을 수 없다 저처럼 두 팔을 뻗고 있다 아 그럼 이거겠지 그리고 아 인형이 세개여야되는데 그리고 위에는 아냐아냐 긴 봉 아 그러면 얘는 얘 위에는 예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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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렸다 지려버렸다 아주 좋아 아주 좋아 어우 천재인줄 깜짝이야 하하하 아아 짜잉나게 짜잇짜 루티 자 사 여긴깨다린 여기에 3번 wrote치 이 PI하게 지렸다 reality 야... 지렸당 4단기 상자열쇠 난 죽어버렸잖아 너무 안됐다 세상에 너즈 아직도 수정을 찾고 있는거야? 좋아 내가 도와줄게 엘리베이터를 타고 나한테로 와 그나저나 널 도우면 엄마인 양이 환일텐데 누구야? 아 어? 또 분위기가 달라졌는데?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아저씨 잡혔다간 너도 끝이야 그러다 어디로 가야... 아저씨 에이 에 Cameron 네, 써니님 들어갔어요 저번 dlpm doss요 자자요 그게 오늘 12시 인데 벌써 다들 헐 표지가 있는곳의 지도 베드룸 여기서 일단 돈 룩 애니웨이 한눈팔지 말래 일단 일로가 으깐 암마 인양한테 잡히지마 아 쟤? 쟤였던거야? 헐 오히려 인제 공폭게임 같다 와 아 봤어요? 오 대박 으악 이거 봐 안 보이니까 와 아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무궁화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잘했다 무궁화꽃 허허허허 어디로 가야 돼 어, 안 들어온다 어, 오오오오 어, 여기 들어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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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뭐야? 뒤에도 있어? 양쪽에 다 있으면 어떡하라는 거야? 메 으어 아, 메 와, 이제 양쪽으로와 일단 이리로 최대한 유인해 유인해 그렇지 이제 가 야 못 지나가 못 지나.. 흐흐흐흐흐흐 흐흐흐흐흐 흐흐흐흐흐 으흐흐흐 어떡하라고 어떡하라고 어떡하라도 이걸 야! 와... 미쳐버리겠다 진짜 으으! 됐어 됐어 보고있어 반대쪽에서 잠겼다니 야! 아우 진짜 아... 다행이야... 손으로 얼굴 때렸어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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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오세요 여기까지 오세요 그만 오세요 흐흐흐흐흐 흐흐흐 흐흐흐 너무 무섭고요 으흐흐흐 symptom 아uffle пиш 와... 으핵 이거 어떻게 하냐 아아... 망했다 이건 망했다 아아아... 적당히 여기 보고 있다가 들어가서 거시기 해야 되는구나 알았어 알았어 일단 잡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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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문을 비킬 정도만 잠깐 서있다가 가야 되는구나 일단 오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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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이제 그만 와도 돼 굳이 그렇죠? 갑니다 이차 이차 됐어 안 돼? 왜 안 돼? 왜 이렇게 하는 거야? 너는 크리스탈이 아냐? 너는 어디에 있는 거야? 널 위해 친구들을 불러 모았어. 걔들을 즐겁게 해주면 내가 가르쳐 줄지도 모르지. 헐... 역시 인형이 짱이야, 그죠? 숨바꼭지라서 잡히지 않고 내가 있는 곳까지 무사히 올 수 있을까? 숨바꼭지라 흑읍 흑 어? 아이 잡혔다 흐흐흐흐흐 어? 한 번엔 안 죽네? 이 쪽으로 가면... 이 쪽으로 가면... 헤헤헤헤헤헤헿 겁나게 찍어버리네이 헤헤헤헤헤헤헿 2015년 . . . . 으흐흐흣 으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이제 어디이러 진짜 작아진 것처럼 잘 만들었다 아, 근데 어디로 가? 아, 근데 어디로 가? 아, 너는 아직 안 돼? 아, 그럼... 너는 아직 꽤 꽤 많아 어? 안 돼? 여기 가까운데 안 된다고? 아, 여기로 가 진짜 웃기고 이걸 어떻게 하라고 무슨 방법이 있을까. 앗 있구나. 아멘 음 흐헤헿 하핰 앙 데 흐흠 어? 뭐지? 여기까지 더 가야되나? 흐흐흫 너희들 걸음으로 가내야 하루살으랄 흐흫 와.. 미쳐버리겠다 아.. 아퍼 아 안돼 안된다고 하하하하하 하하하하 아 잘못해서 마이크 거치대를 쳐가지고 오 들어가 따돌리긴 했는디? 갈 데가 없는디? 어허? 아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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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무슨 소리야? 뭔 소리야?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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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 비하 어? 죽었다고? 어디부터 해? 설마 에이 아니겠지 꿋꿋하게 해야죠 그럼 이왕 시작한거 음 앉아서 지나갈려고 앉을려고 했는데 딱 걸린거에요 엄마야 헤헤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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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안 되는데? 헤헤헤 안 돼 안 돼요 어? 아 정신좀 차려라 너무 무섭당 어우 깜짝이야 아 여기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엄마한테 걸리면 어떻게 되는지 보여드리려고 아 이렇게 보셨죠? 엄마한테 걸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 어떻게 해 그러면 응 여긴 일단 지금 못 지나가고 그죠? 깜짝 아! 아이 진짜! 아유 자식나 여기서 엄마가 나온단 말이야 으흑 흐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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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흑 흑 흑 일단 여기 숨고 엄마가 이... 크게 돌지 흑 흑 흑 흑 그냥 흐흑 흑 빠 으흐흐흫 흐흐흐흫 흐흐흫 다시 오겠지? 네 올 때도 크게 도나? 그렇지 됐어 깜짝이야 아휴 아휴 하알아휴 와 엄마 무서워 진짜 아휴 뭐야 아휴 아 그냥 나오는 거구나 깜짝이야 놀이... 놀이동산 같이네 여기 어떻게 지나가요? 아 여기 있다 나도 너 싫거든 잡혔다고? 왜? 오늘 잠 다 잔 거 같아요? 무서워요? 너무 시간 끌었구나 내가 심기일전 찍기일 전 너는 바래요 네, 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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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토빈! 도토빈! 이 사피해는 딸이! 도토빈! 마이클! 도토빈! 도토빈! 도토빈님 주무세요! 좋은 밤 되세요. 도토빈... 더 이상 못 견디디겠어. 도토빈님 왜 내 아버지를 말해? 그가 왜 전혀 만나는거야? 아빠를 원망하니? 그게 나도 모르겠어 아빠에 대한 건 아무것도 몰라 나도 알고 싶었어 내가 아는 건 아빠가 날 지키다 죽었다는 것 뿐이야 가끔 아빠가 죽지 않았다면 내 삶이 없었을까 하고 산소를 하고 아빠가 찾아 못하는 것도 가르쳐줬어 숙제도 도와줬으니까 그 마지막에 죽고 아기만 했던 게 갑자기 생각이 나는 것 같기도 하고 아기만 살렸던 따라와 네가 봐야 할 게 있어 본편이 기억이 날랑말랑 날랑말랑 여긴 안전해 뭔가 익숙한 느낌이야 마치 여기에 와본 적이 있는 것 같아 무슨 파티인가? 거실 장식하기 완료 주방 와인 사다 놓긴 했고 로즈를 위한 또 하나의 선물은 서재 서재 어렸을 때 살았던지 하지만 다른 것들은 또 하나의 기억이 날랑말랑 아버지의 기억이 날랑말랑 너무 작아 로즈가 아직 어렸을든지 로즈가 아직 어렸을든지 나중에 그 어렸을든 그날은 와인과 같이 마실 날이 온다는 게 시간 날랑말랑 그래서 아빠는 와인 drinker 2층에 꼭 가버려 여기 왠지 기억이 나는 것 같아 언니는 체중도 안내고 잘 먹는단 말이지 아빠가 내가 내가 쇼핑을 시작했을 때 로즈는 식성도 까다로워 과일 피레만 먹으려고 한단 말이야 저는 항상 덕분에 사랑했을 때 퓨레가 과일 퓨레 말고 또 뭐가 있어요? 이건 우리 가족에게 특별한 곡이야 크는 게 엄청 빨려 매일매일 성장하고 있어 옥수수, 감자? 퓨레가 그런 거잖아요 그 죽 같은 거 이것들도 조금만 더 있으면 작아지겠는데 그니까 이유식 서재에 뭐 선물이 있다고 했는데 2월 2일은 로즈의 하프 버스데이 눈 깜짝할 새에 반년이 흘렀구나 이 순간과 느낌을 놓치고 싶지 않아서 뭔가 특별한 것을 써두었다 나도 좀 감상적으로 된 것 같다 누가 이걸 발견하기라도 하면 너무 창피할 것 같아서 일단 수납장 서랍에 넣어놓았다 열쇠는 내가 가장 좋아하는 사진 뒤에 숨겨놓아야겠어 아까 그 사진 어? 아 요거? 너 좀 크면 날 낫겠는걸? 서랍 열쇠 서랍 열쇠 서랍 열쇠 서랍 열쇠 하프 버스데이 축하한다 로즈 선물로 너에게 약속하나 할게 무슨 일이 있어도 난 항상 너 곁에 있을 거야 매년 네가 생일 케이크 촛불을 끌 때에도 아빠가 네 옆에 있을 거야 매일 아침밥을 차려주고 학교에 데려다 줄 거야 무서운 꿈을 꿨을 땐 같이 있어주고 다시 잠들 때까지 노래도 불러줄게 네가 괴로워할 때나 불안해할 때는 너를 구간고 다 잘 될 거라고 말해줄 거야 로즈는 아빠의 보물이란다 그것만은 절대 잊지 말아줘 아빠가 헐 깜짝이야 마이클! 마이클! 도와줘! 마이클! 안돼! 맞아요 본편에 얘가 계속 뭐가 있었는데 계속 얘 쫓아다니고 그랬었던 것 같은데 그거 알아? 네가 찾는 그거? 여긴 없어 넌 정화 추정이 없다는 거야? 당연히 없지 그걸 찾으려면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가야 할 거야 훨씬 더 깊은 곳으로 불쌍한 로즈 믿을 사람 하나 없이 도대체 왜 이러는 거야? 아무도 널 사랑하지 않아 너 같은 거 죽어도 아무도 신경 쓰지 않을 거야 놀이는 여기까지야 이제 너도 가라앉아버려 죽어! 이 집에서 나가야 돼 난 먼저 난 먼저 먼저 너가 그냥 원하는 거야 무슨 말이야? 기억이 날 듯 말 듯 으야야야야 비켜 으으! 야 뭐야 못 가? 끝까지는 저 엄마들 끝까지 로즈가 아니라 나중에 본편을 한번 다시 보세요 그럼 본편을 다시 보시는 겁니다 저는 먼저 왔어요 먼저? 뭐? 그 남편을 그냥 너가 원합니다 뭘 말하는거야? 뭐야? 어? 아니 쟤가 사라지면서 시간이 딜레이가 되는데 어떡하라는거지? 아니 이건 보여주려고 한게 아니였어 화이트 세이제를 사용하라고? 먼저 먼저? 뭐? 그는 그냥... 너! 너 말하는게 뭐야? 왜 못 들어가는 거죠? 도대체? 왜 여기 못 들어가는 거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아니 모르겠어 언니 그런 거 아니고 하여튼 뭐가 있었어 나중에 봄편을 보라니까 나도 헷갈린다고 기억이 안 난다고 나도 제가 뭐가 있어서 봄편에서 자를 자꾸 제가 귀신처럼 막 계속 나오고 뭘 조정하고 뭐 아 뭐 어디 하나가 더 있다고요? 그걸 내가 못찾은거야? 그래? 아 돌아가는건가? 다시 돌아가는건가? 저거를 하고? 걸어오는 가지네 한번만 더 다시 다행히 긴 구간은 아니여서 다행이다 다행히 긴 구간은 아니여서 다행이다 이제 넌 죽어버렸어 난 먼저 가고 먼저 가고 먼저 가고 먼저 가고 뭐? 너가 그냥 원하는거야 뭐라고 말하는거야 너가 문제야 여긴 못가는데 아 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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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긴 못가는데 아 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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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미치고 왜이래 왜이래 어딜 가겠지 나갈건데 야야야 뭔데 쟤네 왜 쳐다봐도 계속 와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이번에야말론 내 자리였는데 죽어서 나랑 같이 야미 있는거였는데 도대체 뭐.. 오 마이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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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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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해 뭐야 뭐야 어떻게 조심해 아직 안전하지 않아 이블린이 원인이...그 맞아 제 이름이 이블린이였어 저 여자애가 어? 아직 다 빠져나온게 아니야 어떡하라고 이블린에게 힘을 사용해 잠깐만 그러면 이걸 먹어야 돼 일단 틈이 생기면 내가 도울 수 있어 이것들이 도움이 될거야 어딨어 어딨어 여기는 왔던 길이죠 흐흐흐흐흐흐 여기는 왔던 길이라는걸 다시한번 확인시켜드리면서 우리는 여기로 들어가야한다 당황하지마 너라면 할 수 있어 내가 먼저 쐈는데 이쪽 좋은 여자야 왜 내가 먼저 쐈잖아 안 된다고 이게? 순민생결자를 기다리자 됐어 끝나지 않았어 괜찮은거 떤 안 된다고 어? 뭐야, 뭐야, 뭐야 어, 어딨어 내가 특별한 것 같았다 어, 뭐야 어, 뭐야 으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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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냐, 약 없냐 약 없냐 약없어 나 약점 주어 아무것도 없냐 나 약점 주어 나 약점 주어 나 약점 주어 아아씨 숨었어야 되는데 아 이제 알았어 이제 됐어 그래 그래 처음부터야 처음부터라고 그렇다고 오오 야 아까는 이 얘기 안해줬잖아 그 애의 돌풍을 조심해 이 얘기 안해줬잖아 야 했는데 아아 틈이 아니었던거야? 지금이야 지금이래 아 지금이 아니었나봐 지금이 아닌가본가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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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까보다 더 못하면 어떡하냐 아 난이도 변경이 있었어 멍충이 변경할걸 넌 절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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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람속성이구나 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지금이야 지금이니 아 아 아 아 아 아 아니 전 형아 아무도 없었다면 그것이이 될 것 같네요 저거에 있는 오지네 저거는 바로 네 야야 야쑤 이거 할 때가 제일 뭐가.. 야 숨어 쿵쿵쿵 어? 아니야? 난 특별했지! 안돼! 자아악! 아.. 내가 얼마나 사용할 수 없는 것 같아 흫흫흫.. 흫흫흫.. 흫흫흫 흫흫.. 흫흫.. 이제.. 배타아악! 으흑.. 흫.. 흫 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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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너의 죄.. 흫..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니 내가! 그리고 내가 네가 네가 두어라악! 흫.. 어? 뭐야? 아빠? 마이클이 아빠인거 아니야? 그러니까 아까 2층도 꼭 가봐 뭐 이렇게 하는게 그러니까 저도 아까 지금까지 계속 설마설마 하긴 했는데 아까 방금 그 로즈 위험해하는 그 장면 알아차렸어 그 로즈 위험해 그 로즈 위험해 크으으으 제가 직접 가고 하지만 계속 가고 여기 여기 있지? 권총탄이야 아 싸움이 시작되려나보다 인형 오오 오오 아까 무서워서 그런게 아니라 뭘 믿어서 그랬던거에요? 우와 겁나 큰 핵이 있어 저기 이 장면도 봤던거 같은데 둘 다였어? 죄송해요 3D 게임인데다가 지금 패드를 안쓰고 할래니까 더 멀미가 나는거 같아 오 뭐야 니 귀? 저거 나잖아 저거 난데 어 다발 어디갔어 다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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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들 이렇게 많이 와 이 깜짝 나랑 싸워야 돼? 뭐 이렇게 많이 와? 총알 없잖아 이제 아 이제 권총밖에 없는데 백만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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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미는 한방인데 저거는 총알이 없어요 이제 혹시 만들 수 있나? 못 만들어 어? 총알이 있나? 없어 아 Cuando 일단 이 이걸로 죽여 이걸로 죽여 이걸로 죽여 이걸로 After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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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이렇게 많이 온다고? 이지로 할걸... 저거! 이제 도망가 이제 도망가 아니 도망 못가 다 죽여자 다 죽은 횟수에 따라 몸나오진 않죠 그렇게 까지 했을라고 그랬을까 수정을 찾아야 돼 그 크리스톨 저기 뭔가 반짝이는게 보이는 것 같은... 이 느낌 에? 저 얼굴 빨려 들어가는거 처음 봤어요? 나 계속... 지금까지 계속 빨려 들어가는데 저거 허어... 뭐... 와... 복제 완벽한 복제품이 적절한 그릇을... 그릇과 같은 역할을 할 것이라는 희망으로 로즈마리 윈터스를 복제하려 했다 하지만 그 결과 내... 내 이상이 미치지 못했다 적절한 복제품을 만드는 데 있어 어떤 방해 요소와 같은 것이 개입하는 듯하다 어째서 만들어내는 데는 성공했지만 진짜와 닮았고 살아있지만 힘이 없는 인형이었다 힘없는 껍데기가 그릇의 역할을 할 수 있을 리 없다 이 방해 요소의 원인을 계속 알아내고자 한다 몇 가지 가설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로즈 본인이 여전히 살아있다는 사실 이 세계 안에 있는 무언가의 간섭 복제 방법에 있어서의 결함 이 중에 어느 것 하나 콕 집어 원인이라 할 수 없으며 어느 것 하나 간단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아마도 로즈 본인을 어떻게든 이 세계로 데려오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이다 그릇이 되기를 스스로 자원하게 만들려면 일이 간단해질 것이다 이 복제의 로즈 난 여태 껍데기라고 불렀다 이 복제 로즈를 사용한 실험에서 연구 가치가 있는 또 다른 흥미로운 정보를 도출했다 극도의 두려움이 자극되는 상황에서 그것들은 진짜 로즈의 능력과 유사한 것을 보여주기 시작한다 이것이야말로 앞으로의 연구의 필요성을 보여주는 것이니 나는 내 첫 번째 창조물인 가면승 공작에게 스트레스 테스트를 맡기려 한다 가면승 공작 뭔데 의식에 관한 연구 도중 어느 틈에 누군가가 내 세계로 비집고 들어온 것 같다 침입자는 다름 아닌 실패작 이블린 실패작 이블린이래 이블린도 연구 대상이었다가 실패한 거야 아 연구하다가 그니까 이 바이오어자드 전체적인 시리즈의 큰 줄기가 그 그 연구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다가 이 바이러스 같이 막 그런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좀비화되고 막 이런 것들이었단 말이지 음 그 뚱땡이가 가면승 공작인가 보다 자신의 그 한심한 목적을 이룬답시고 들쑤시고 다니더니 결국 내 계획에도 약간 차질이 생겼다 이블린이 방해만 하지 않았어도 로즈마리 윈스턴은 삶의 의지와 변종 사상균의 힘을 잃고 절망하기 직전이었을 텐데 이렇게 된 이상 내가 그 아이 안에 새롭게 피어난 의욕의 불씨를 꺼줘야겠다 뭘 많이 주는 걸 보니 흐흐흐 뭐가 여기저기 막 떨어져 있는 걸 보니 마지막 결투가 시작되겠구나 오우 여기다 열매 맺혀있어 에니의 느낌이야 엄청 강해 분명 수정 거야 ر스 뭔가에 이끌려 여기까지 왔지만 더 이상 움직일 수가 없다 파란빛을 봤을 때 됐다고 생각했는데 아니었다 좀 더 연기를 냈다면 좀 더 빨랐다면 더 강했다면 다 왔는데 거의 다 왔는데 거의 다 왔어 마이클 이 안쪽이야 우리 안에 살아있으면서 우리를 살게 하는 검은 신이시여 당신의 의지대로 새로운 세계를 만들어주십시오 당신의 검은 예지로 우리에게 두 번째 기회를 내려주시니 자비로운 그 은혜를 기쁘게 받잡겠습니다 길을 잃은 어린 양이 피를 마시며 당신의 검은 땅에 떨어뜨리니 파괴함이 아니라 지키기 위함이니 다시 한번 생명이 깃들이라 진지야 수정이다 수정이다 더 강해지는 거 아니야? 아닌가? 없어지나? 어 없어졌어 평범하다는 느낌이야? 근데 지금 평범이지만 힘을 못써서 어떻게 싸워? 뭐야? 로즈 오랫동안 네가 오기만을 기다렸다 누구야 당신? 내 이름은 미란다 내가 직접 제압하기에는 네가 너무 강해졌어 그래서 너는 이 세계를 이끌어야 했지 그래야 네가 순순히 힘을 내놓을 것 같았어 그럴 리가 없어 이 봐 그 남자였을까? 아니면 나였을까? 네가 만난 케인은 환각이야 뭐 처음부터? 꽤 그럴 듯 했지 안 그래? 말도 안 돼 이제 에바를 위한 그릇이 되는 거야 아 이건 에반데 미란다 마시는 친구를 무슨 수로 당해 아버지 아 예였구나 이제 이해했어 아 본편 이제 기억 조금 났다 여러분들 본편 꼭 보세요 다시 로즈 로즈 빨리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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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시만 기다려 진짜 너야? 네 그런데 지금 지금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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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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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었잖아 살아있는 아버지는 아니겠지 아닌가? 모르겠네 어떤 상황이지? 근데 그러고보니까 총을 쏘네 얼굴은 원래 안 보여줬지 않았나? 본편에서도 1인칭이었잖아 너는 이제 내 것이야 너는 이제 내 것이야 내 집으로 떠나! 내 가족으로 떠나! 내 가족으로 떠나! 정수는 소련이야? 넌 나한테서 탈아나지 못할러 오지 에단, 여전히 끈질깊고 지금이 기회야 돌아가서 평범하게 살아 친구도 만들고 이제 아무도 널 괴물이라 하지 않을 거야 근데 그냥 가 너만 알아 너만 알아 너만 알아 사랑하네 너리 떨붙여야 돼 에단! 너놈! 고맙스! 너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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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놈 sulph моз위 너놈ials 너놈 걱정 마, 아빠. 나한테 맡겨. 너는 너의 권력이 내가 내 영향에 대해선 내 영향에 대해선 것 같다. 훌쩍해. 너의 힘이 어떻게 되었을까? 나의 힘이 어떻게 되었을까? 이건 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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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치? 뭐지? 뭐지? 눌렀는데? 뱅의 주인은 기가 치PR 이빨의 구청 왜 넌 죽을래? 왜 널 죽을래? 제발 내 자신을 보내주세요 이거 안 먹히는거가 있는가? 지금? 이거 안 먹히는거 같은데? 그렇지! 이거 안 먹히는거지! 이게 뭐야? 이거 안 먹히는거지! 아무것도 없네 이것은 무엇이냐? 끊지마 내려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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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t's see this path oh yeah here I come let's see you dodge this let's see you dodge this oh impossible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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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는 그들이 그를 주지 않는다 싫다고해서 미안해 싫다고해서 미안해 어떻게 마시지? 이me! 뭐야?! 왜 그들은 이렇게 성능이 있는지? 왜 이렇게 죽을래? 내 자신을 데리고 있어! 이건... 안 맞았어. 안 맞았어. 멍충아? 아, 지금은 그냥 쓸 수 있구나? 이게 뭐지? 내 power, 이제! 안 맞았어? 아니요! 왜 안 맞지? 왜 안 맞지? 맞은건가? 아, 맞은거구나 어우, 또 이거야 나 이거 싫어 see yo To be careful 그는 안 맞지 아, 야! 이걸 왜 쓰냐? 지금 멍충아 흠흠흠 도망쳐 당신 알지 도망쳐 도망쳐 너 피했잖아 너 피했잖아 저 권총튀약은 먹고 싶은데 먹을 수가 없네 안 돼? 왜 이걸 안 먹히지? 미쳐버리겠네 아 진짜 재미없다 보즈전이 이렇게 재미없을 수가 내 자신을 보내줘 이것은... 정말 재미가 야 이거 없다 이제 권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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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아 여기가 왔어 야 먹었는데 이거 어때? 왜 이거 안 먹히지? 왜 이거 안 먹히지? 왜 이걸로 안 먹히지? 저거 네 왜 이걸로 안 먹히지? 저거 안 먹히지? 저거 안 먹히지? 저거 안 먹히지? 저거 안 먹히지? 좀 아껴 아껴 좀 아껴 봐 아... 추락 오 이 제가 잊지 너무 務없는 아무것도 없지 이것이 모든 것들 너 죽을지 죽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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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는 아직도 안 봤어? 행복한 끝이 없지 그 죽은 여는 말은 말이다 그 죽은 여는 말은 말이다 그리고 너 죽을지 그 이 한 사람을 알 수 있어 아이씨 진짜 You just won't give up. You really are. That stubborn life, a giant life, makes you the perfect best for my life. You just won't give up. You just won't give up. You just won't give up. Come on! You just won't give up. Now! You have to. Keep going. Keep going. You have to and can't come. Sure.. I got so, just saying they don't love me. I got so, 박고 박고 지금 쏘고 안 쏘냐 박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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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또 박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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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엄내 야 이 왜 이렇게 안 맞으신다 왜 지지겄낸 지지겄낸 으아아아아아아아앜 아우, 뒤졌어 허허허헣허허허허허허허허헉 잘 못하고 있는 걸까? 아, 저 힘을 쓸 때 잘 못 맞춰서 문제인 것 같거든요? Let's see this power goes. Oh, it's dead. There's no shade, Sreb. This will all submit. Offer yourself unto me. 언제까지 하냐? This is... Why suffer needs? Here I come. There's nothing. There will be wailing and gnashing teeth. There will be wailing and gnashing teeth. How about this? Why do you fight me? There will be wailing and gnashing teeth. Don't resist. There will be wailing and gnashing teeth. I won't let you do this. There will be wailing and gnashing teeth. And even if you were to survive, what would be the point? You can't save your father. You are of two different worlds. Let's see this power goes. There's no shame in this world. There's no shame in this world. You are of two different worlds. There will be wailing and gnashing teeth. This will all submit. 내 자신을 보내주세요! 하하하하하하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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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t's need such this! What is this? It took so much to learn. But you're incredible! Well, the end. You might change your mind when I put an end to your plans! Come! My side by me! Now! Come on! W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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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u will fall! I'm coming! What? What? I got to do this world to this world within the Megamae-cit, to resurrect, so much... But none of our many persons have stood up in my head, none of the power to reach her. That is why it must be cool! You are the only one who can bring her back to her! Whatever it is, whatever I want, 내가 이 곳에 도망갈 수 있겠지 불가능할 수 있겠지 너의 시간은 끝났어 야왜 왜 안 피하는데? 아우 이거 너무 짜증나 이 뾱이 아 이 뾱이 이것은... 이것은... 뭐? 아냐 지금 일으켜라와 아무거나 한 가지 없음 본 적에게 제게 아무것도 기회를 봐, 기회를 봐, 내가 아직 안이야. 이 기회를 봐봐. 미니 죽였다! 그리고 너는 그냥 죽였어! 이해하자! 너는 그냥 죽지 않지 너 정말 죽였어 아웃! 좋은 맥주 그 눈에 빛나는 Smurr 나의 차에 비 Halle 저의 좋OOOO 도와요! 그 힘이 나의 힘이요! 멀리야, 넌! 이것은 무엇이냐? 이것은 무엇이냐? 이것은 무엇이냐? 이것은 무엇이냐? 마지막! 내 역할이 될 것이다! 로버스! 아버지! 이것은 무엇이냐? 이것은 무엇이냐? 마이클의 힘 힘 없애러 왔다가 더 강해졌어 아, 나는... 이리 ... 이리 ... 나는 무엇이냐? 응 아삭한 것과 많은 힘이 있어 완전히 이벤트워지면 내 뇌인 가르친 적은 진짜로 내가 뇌인 브로즈 그리고 너는 다 끝났어 이제 끝까지 에바다 지금, 너는 정말 어렸을까? 너는 다 끝났어 너는 다 끝났어 정말 미안해, 너는 안 지지 못해 너는 다 끝났어, 너는 안 지지 못해 아니, 이번에는 안 지지 못해 너의 기회를 잃어버렸어 정말 미안해 너는 다 끝났어 그리고 내가 안 지지 못해 너는 다 끝났어 너는 절대 이 기회가 없을까 너는 안 할 수 없을까 너는 안 할 수 없을까 너는 다 끝났어 그래서, 너는 다 괜찮은데 그니까 기존 바이오자드 시리즈가 거의 이제 뒷모습만 나오거나 1인칭으로만 나오거나 그래서 얼굴이 안나왔네 나는 네가 너무 자랑스러워 사랑한다 로즈 사랑해 사랑해 아멘 아멘 저쪽으로 돌아왔어 꿈이 아니야 아빠 또 뭐하는데 로딩이야? 그녀는 이 달을 만질 수 있을 거 같니? 아무도 달을 만질 수는 없을 거 같다. 만약 그 주산이 있다면... 그렇다면 만질 수도 있을지도 굉장히 차가울걸. 아, 이거 본편에서 이 장면 나왔었죠? 아, 이렇게 연결되는 거야? 아, 이거 본편을 한번 다시 봐야겠네. 그죠, 여러분? 다시 봐야겠죠? 그럼 또 감동이 배가 되겠죠? 아, 저 본편 마지막이 이 장면이 나왔던 것 같아. 그 아이 찾았어. 어디일 거 같아? 거기 이런 날이 말이지. 문제가 생겼어. 네가 필요해. 에벌린. 이번만 더 그 이름으로 부르기만 해봐. 농담이야, 로즈. 크리스가 모르는 능력이라도 보여줄까? 대기하고 있어. 내가 처리해. 아지거리네. 아지거리네. 아, 참. 조절하는 날 멀었네. 그거 알아. 넌 정말 많이 닮았어. 알아. 왠지 데이? 내일 보시면 되지. 아, 이게 이렇게 길게 할 게임이 아닌데. 나 왜 이렇게 게임을 못하는 거야. 아휴, 고생하셨습니다. 그래도 엔딩 봤네요. 아휴, 진짜. 가볍게 열두시 전에 끝날 줄 알았더니. 두시가 돼가네. 아무리 못해도 한시 전에는 끝날 줄 알았더니. 아휴, 고생하셨어요. 그래도 재미는 있긴 있네요. 디엘씨가, 어. 디엘씨치고 진짜 본편처럼 잘 만들었네요. 후속작처럼. 지금도 목소리 괜찮아 보인다고요? 코믹맹이 소리 나는데. 이건 어떻게 한참 걸릴 것 같다. 코믹맹이 소리. 음, 왠지 데이 재밌어요. 진짜. 강추, 강추. 다음 게임을 하게 되면 뭘 할까요? 그... 언틸던 제작사가 만든 또 신작이 나왔거든요. 그 선택지 골라서 하는 거 있잖아요. 그 시리즈를 할까. 라, 저기. 갓 오브 워 라그나로크를 할까. 아웃라스트 뭐 신작이 또 나왔어요? 갓 오브 워 를 먼저 할까? 갓 오브 워 를 먼저 할까? 갓 오브 워 를 해야겠다. 갓 오브 워 를 소리 하지말고 갓 오브어를 먼저 해야겠다 갓 오브어는 또 오래 해야겠지? 한두...하루는 안되겠지? 최소 10시간 막 이러겠지? 갓 오브어 할거야 갓 오브어 샀단 말이야 아유 노래 좋다 잘 어울린다 네 들어가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아니 난 선택지를 두개 줬잖아 내가 주지도 않은 선택지를 얘기했잖아요 여러분들이 저는 언틸 던 그 제작사 신작을 할까 갓 오브어를 할까 했는데 지금 갓 오브어가 더 많이 나왔잖아 그 외에 다른 것들은 지금 후보 대상이 아닙니다 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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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젠간 다 하긴 하겠지 근데 갓 오브어 먼저 할게요 근데 언제 할지 틈틈이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 크림치즈님 주무세요 고생하셨습니다 지뢰찾기에도 본다고요? 저 요새 스토크 하는데 핸드폰으로 스토크 하는데 스토크 하는 거 부실? 스토크